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랜뉴뮤직 연습생 김시윤입니다 구프님에게 가는길 마지막 이러면서 안되는거 아니에요? 어떡해? 이거 어떡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브랜뉴뮤직 3년차 연습생 김시윤이라고 합니다 저기에 넘어오는길이 국구님들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절대 저는 국구님들의 사랑을 무시한게 아니고요 저걸 이제 하나하나씩 다시 세울겁니다 국구님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기위해 아직 사로잡지 않은건 아니지만 약간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나를 막지마 막지마 일어날이 다가 5회가 뭐